인덱스에만 투자해도 20-30% 기대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죠, 그때. 앞으로 진검승부는 지금 나온다. 인생의 마지막 담배와 따뜻한 크림 믹스커피 한 잔을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게임의 어벤져스 분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하셨잖아요. 제가 보통 싸게 잘 사셨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전투가 아니라 더 큰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6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 주식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아침에 올랐다가 저녁에 내리고. 이럴 거 모르지도 말지. 죽을 맛입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계좌를 놔둘 것인가. 모른 척 앱을 지울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필요한 전략.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기초나 기본 자세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투자하고 나면 불안하면 안 되고 결혼하고 나서 불안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티켓 사고 나서 아, 나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기 전에 고민을 해야지. 뭔가 이거는 삶의 자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결혼하면 불안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막 수습한 을 여는 느낌? 그 노력.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아름다운 자세이고요. 하지만 우리 투자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 잘못돼 있어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이게 시장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잠이 안 와 요즘. 그래서 우리 잠을 재워주실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오늘부터는 그래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잘못됐던 우리의 태도들도 한번 복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자산운용의 정성한 알파운용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성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한의 우리 빅3가. 3대장이죠. 3대장. 신한 3대장. 오건영, 박석중 그리고. 정성한. 그분들을 뛰어넘는 정성한 센터장님. 직급으로는 훨씬 위지. 훨씬 위고. 신혁도 또 위라고 봐야죠. 그분들 둘이 합쳐놓느니 정성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의 동기생이. 동기생. 서울대 추자동아리. 네. 하여튼 뭐. 정성한 세대장. 정성한 세대장은 최준철 대표께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존대를 했다. 실력을 아니까. 실력에 의해서 거의 무조건 설정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정성한 센터장님. 저희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잘 이렇게 안 하는 편인데 우리가. 진짜 힘들다.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담업적. 정성한 센터장님과 함께. 이렇게까지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성한 센터장님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딱 듣고 나면.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얼굴을 보니까 잠은 좀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분은. 아니 근데 알파가 뭐예요? 알파 운용이. 일단 저희 조직이 기존에 신한자산에는 기존 전통 주식운용 본부가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에서 없던 자산들. 뭐 이단화들이에요? 소위 이단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는 약간 절대 수익형에 가까운 자산들. 아니면 시장에 없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좀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들. 그런 펀드들을 계속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좀 더 최근에 펀드 시장이 너무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가 코스피를 이기겠다는 펀드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이제 전문가 분이 아니더라도 주식 자산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그래서 그런 펀드를 좀 만들어서 다시금 펀드 시장 부흥에 앞장서겠다. 네네네. 라는 아주 큰 의지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따박따박 돈 잘 벌어다주는 펀드겠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편안하잖아. 그렇죠? 그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통상 알파라는 게 그거잖아요. 베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베타 시장이면 그것보다 초과로 뭘 하는 게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알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 수익률 개념인데. 그런데 사실 금융시장에서 절대 수익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요즘 AI 부대들이 막 설치고 하면서 완벽한 전략이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알파라는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자산을 갖고 그리고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자산 같은 디자인들. 그리고 가장 우량한 기업이 코스피보다 더 좀 편하게 변동성이 적고 우산을 한다면 이 기업만 투자하는 펀드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 초에 아마 세계 유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알파고나평 펀드라고 출시를 했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는 되니까 궁금해요. 삼성전자만 하는 거예요?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 종목만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실 웹크펀드 가입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만 투자를 하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실제 주가는 2017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2017년도에 투자를 하신 분은 마이너스 20%도 났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구간별로 투자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매월 기간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회전률 높이겠다는 거 아니고요. 구간별로 삼성전자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은 비중을 많이 채워서 가고. 삼성전자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네. 그런데 단순히 기계적인 트레이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삼성전자 비즈니스가 흘러가는 그림과 실적과 시장에 맞춰서 조절해 드리겠다는 거라서 실제로 초반에도 펀드 만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에 제가 1조를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1조? 삼성전자만? 네. 예전에 자문사 차화정 시절에. 그때 제가 있던 자문사가 삼성전자로 되게 유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브레인인가요? 저 K1 투자 찾고 있었습니다. K1. 아. 자문사 칠공주 그 시절? 네. 그때 얼마나 유명했냐면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삼성전자 언제 팔 거냐. 그 사이클이 75만 원에서 150만 원 가인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고객분들 중에서 저희 펀드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99년대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 펀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업 계속 들어올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목표 수익률도 있고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롱텀하게. 근데 저희 펀드는 나머지 자산은 채권에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량 자산이라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26%인데 1년에 10%가 오르면 2.6%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펀드가 디자인할 때는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단순히 예적금에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1년에 투자하면 1%도 안 되는 기회 손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를 일부 투자를 해서 연간 4, 5%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기대할 수 있게 아주 좋은 펀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전문가시네요. 꼭 그런 줄 알고 경험이 많은 거죠. 삼성전자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알아도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게 해결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복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에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저는 과거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00포인트가 되는 동안에 나중에 삼성전자가 될 만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귀할 때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봤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90년대 이럴 때는 삼투시인의 굉장히 대표 펀드매니저들이 있었거든요. 정성환 센터장님이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삼성전자 주포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내 거야.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포스코 내 거야. 한국 이동통신 내 거야. 실제로. 워낙 큰 손들이 돼. 워낙 그래서 진짜 거기서 삼성전자 팔면 강의력이 푹 빠져버리는 있었다고. 삼성전자는 보통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겁니까? 그런 원칙, 요령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삼성전자를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언제 복귀를 했냐면 2019년 여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더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계속 그때도 신고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그 무렵에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1900이 깨집니다. 2019년에. 네. 2019년 여름에. 잠시 이제 1900이 깨지는데 그때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펀드도 계속 자금이 유출이 되고 두 번째는 해외 자산을 거의 투자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국내 시장을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은데 그런데 삼성전자마저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시장이 소외되는 이 상황. 그러면 저희가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시개월로 차트를 한 번 그려봤습니다. 삼성전자 어닝과 주가. 거기서 이제 되게 재밌던 부분들이 전자는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실적 최고치를 치고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주가는 1년 선행했습니다. 2012년도. 그때 이제 150만 원 찍었을 때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9조의 역대적 이익을 냈는데 주가는 2017년 연말에 최고치를 쳤어. 어허. 규칙이 있네. 되게 특이한 거죠. 그리고 코스피랑 이제 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코스피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릴레이팅이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75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가는 동안 지금 주가는 6만 원이겠지만요. 코스피는 계속 2천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구간 동안에 2600 갈 때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사이클은 2천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근데 삼성전자는 홀로 주가가 4배 올랐잖아요. 지수는 2천인데. 네. 근데 2011년부터 딱 변곡점이 재밌는 게 배당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역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까지 삼성전자가 좋네. 근데 그 뒤에는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아까 전에는 제가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항상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어떤 준비를 했냐면 예전에 스마트폰에 실기를 해서 애플의 초반에 밀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그 밑에 서플라이체인의 핸드셋 회사들 되게 많이 탐방을 가면서 봤던 게 삼성전자에서 정확한 개수는 틀 수도 있지만 거의 몇십 개의 TF팀이 스마트폰을 대응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출시한 후에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걸 약간 늦긴 했지만 옴니아 폰 이런 거 만들고 스마트폰이라고 주장하던 그 시절에 네. 또 그 당시에 버핏은 던져버리고 싶은 삼성전자 옛날 폰 쓰고 있었을 때죠. 진짜 많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옴니아 이게 진짜 옴내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노트가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노트2부터 대박 났죠. 네. 그러면서 이 서플라이체인들 실적이 막 올라가고 그 회사들이 증설을 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최대 실적도 복귀를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핸드셋으로 실적이 좋았지 반도체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우리는 메모리 쪽을 더 강화하겠다. 해외 쪽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결국 2014년도에 시안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내는 평택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투자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평택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유틸리티 문제들 그 다음에 보상 문제들 때문에 투자가 2016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이 투자 때문에 2018년도에 돈을 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비메모리 TSMC랑 관련해서 비교를 하지만 이미 2019년도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고 그리고 미국 오스턴 공장은 10년 전부터 비메모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비즈니스에 대비해서 큰 포션이 아니었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네. 근데 물론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이 500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준비를 계속하고 있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현금을 100조를 갖고 있네. 이런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나중에 M&A까지 한다면 나중에 핵심 가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회사는 계속 장기 투자할 만한 거죠. 그리고 그걸 분석하면서 또 특징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한 6, 7년 정도 역대 최고 이익을 갱신을 했던 사이클이 1년씩 빨라집니다. 삼성전자가. 한 5년 정도. 이제는 4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실적 좋아지는 게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거의 한 6년 사이클이었습니다. 6년, 5년, 4년으로 단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적자는 안 나왔지만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PC, 디렘 비즈니스. 그리고 나서 핸드셋 쪽에서 선방을 하고 나서 그 뒤부터 삼성전자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반도체 최악 구간에도 어닝이 28조 정도 나옵니다.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안 좋아도 마진 15%짜리가 된 거죠. 가전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안 좋았던 핸드셋에 돌아서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전 디스플레이에서 이익이 돌고 하다 보니까 어? 이 회사가 실적이 최악의 사이클인데 20조 후반을 보네? 네. 정말 좋은 회사가 된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플이 해외 기업들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래 산업에 여전히 쌀을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반도체 업무 영역이 여러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으로도 지수가 2500원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지수가 1900개 졌는데 인덱스,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고 인덱스만 투자해도 이 30% 기대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끌어줄 테니까. 네. 그래서 다시 끌어주는 삼성전자의 시장. 그래서 아주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죠.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2019년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래서 이걸로 해서 그 뒤까지 연결선상에서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때만 항상 복귀를 하는데 예전에는 복귀 기간이 좀 길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시장이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또 급 나가고 다시 2배 이상 오르고 하는 너무 진폭이 깊고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귀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여름에도 딱 1년 정도 됐는데 지수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400까지 빠지고요. 그 무렵에 7월 중순 무렵인가 지수가 2200까지 온 데 복귀한 거죠. 그런데 과거는 좀 다르게 언택트 기업들이 시장을 끌면서 2200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격이 조금 달라진 거잖아요. 한국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복귀를 해보는데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못 올랐고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현대차가 그때 9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현대차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옛날 투자 사이클처럼 현대차는 이미 아시겠지만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가면서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경영진의 변화와 해외 영업 채널까지 회사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이미 최근에 전기차 플랫폼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미 발표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현대차가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 기업이 LG화기에서 SK이노베이션까지 6등 기업이 이제 탑3로 올라가는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초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가면 3000을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BBIG 개념이 나오고 시장이 3000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또 복귀를 하고 있고요. 항상 하시면서 늘 복귀를 하시는군요. 과거에 어땠나.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개인들도 그런 복귀들이 좀 필요합니까? 제 생각에도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개미 어벤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영화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화에서 보면 어벤져스라는 팀이 스피드, 파워, 민첩력에 그 다음에 아이언맨의 과학기술, 그리고 나중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염력에 마지막으로 앤트맨의 양자 역학까지 나옵니다. 완벽한 팀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결국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한테 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왜곡은 낼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일부러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벤져스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결국 보면 엔드게임에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인피니티 스톤 6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승리를 하잖아요. 김 프로님 지금 뭔지 모르시죠? 전혀 모르지. 지금 뭐 안 보셨어? 마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마블빨 하세요. 저랑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세요. 이 프로한테도 물어봐줘. 그래서 이제 팀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약간 복귀구나. 사실 뉴욕으로 돌아가서 인피니티 스톤을 구하러 가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 과거를 직접 마주치거든요. 네네. 자기를 마주치죠. 네. 스스로 그 자신을 마주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토르는 아스가르드를 가서 이게 말씀하시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아니 근데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전자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해. 자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 앞에서 지금 주식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서정주 시인의 내 누님 같은 꽃이었던 그거 몰라? 그런 얘기야. 갑자기 또 무슨 얘기야. 거울에 비춰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행동과 그때의 투자를 한 번 복귀해 보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 기사들이 복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봐도 잘 못 두지만 프로 기사분들이 복귀를 할 때 그분들, 지인들 표현으로는 눈이 제일 반짝반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복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복귀를 그대로 해서 나중에 실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겠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아마추어 바둑을 하시는 분들은 한 판 더 뜨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이 불안하면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유혹에, 이상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매매를 더 하고 싶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복귀를 보면 아마추어 바둑처럼 한 판 더 뜨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볼 시점이 됐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시점이 딱 돌아보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까?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주조주들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리고 소위 컨택트라는 종목들, 거의 몇 년 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너무나 복잡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최근 시장이 힘든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액티브 자금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나와서 기계가 시장을 흔들립니다. 요즘은? 네. 기계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고 액티브 자금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MSCI, 외국인 리밸런싱 나오면서 패시브 인덱스가 또 시장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대외 경제 상황, 업종 주도주 이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복잡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복귀를 해야 될 때고, 앞으로 진검 승부는 지금 나온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개미 어벤져스 분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싸게 잘 사셨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전투가 아니라 더 큰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복귀하면 사실 저는 이제 바로 손 자르거든요. 손모가지를 가만두지 않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 뭐 이런 거 말고, 뭐가 남는 거예요 복귀를 하면? 복귀라고 하니까, 복귀는 예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는 건데, 지금은 예전 상황하고 지금 앞으로 펼쳐질 상황하고는 다른 뭔가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 거를 봐봐야 옛날 상황에서 나는 잘했죠. 올해는, 작년에는. 잘하셨어요? 아니, 그 개미들이. 아, 개인 투자자분들. 문제는 앞으로 변화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데,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은 복귀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 그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수학여행 단체사진도 많고, 예전에는 다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을 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속 잊혀지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을 하게 되면, 사진처럼 다 떠오르죠.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귀가 중요한 부분이, 기록으로 연결이 되면 내가 왜 이 회사를 그 당시에 사게 됐고, 그리고 이때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왔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그 당시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책 정리를 하다가 법정스님의 오두막 편지라는 책이 너무 옛날 책이니까 옛날 책을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수필이니까 자기관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관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담배와 따뜻한 크림 믹스커피 한 잔을.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써놨다고? 네. 하기에 법정스님이 마지막 담배를 쓸 리는 없겠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메모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가 그때 금년을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당시 2001년도에 동서를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동서? 네. 동서. 커피믹스 동서? 네. 맞습니다. 최준철 대표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저희 동아리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종목을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투자 아이들은 똑같이 발굴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투자 일지를 찾아봤죠. 그때 이제 동서를 어떻게 투자했는지. 지금 까먹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그때 시가총액이 천억 정도 됐거든요. 동서가? 네. PR이 5배. 거의 한 200억 6반 하는 어닝을 내고 있었고요. ROE 10% 중반. 배당 수익률 10%. 완벽한 기억이구나.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PR 5배는 너무 싼 거야.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ROE 10% 중반은 싼데 성장도 많이 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배당 수익률은 10% 받고 주가 빠지면 나는 이걸 버티고 더 살 거야.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이 동서의 믹스커피를 10억 대의 중국 인구가 먹는다면 라고 쩜쩜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4조거든요. 40배 온 거예요? 40배? 40배 올랐죠. 그런데 이익은 1000억 중반입니다. 그때보다 이익은 7배 늘어났는데 주가는 40배 올랐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추식이 되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멀티플이 올라서 갑자기 레버러지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런 복귀의 의미. 아직 중국인들은 그거 안 먹나요? 지금은 스타벅스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중국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동서를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없던 시장에서 일본 먹는 거니까요. 그것만 해도 파이는 커진 거죠. 그런 주식들이 많지. 어떤 회사는 또 참치 중국 애들만 한 마리씩만 먹어도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뭘 하나씩만 다 해줘야 돼. 팬티 한 장씩 입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 FNF도 모자 하나씩 써주고 그렇잖아. 그래서 복귀를 하고 복귀에 반대시 필요한 건 기록이다. 우리가 먼저 기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록들은 복귀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할게요. 그런데 이전 거 안 해놨을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는 할게요.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기억 남는 부분은 다시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예전보다 복귀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차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뉴스가 다 있습니다. 그럼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잘 안 하게 되죠. 굳이. 굳이 기록을 안 하게 되죠. 기록해봐야 어차피 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투자 일지 쓰시는 건 저는 정말 강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3% 다이어리를 만들었잖아요. 3% 다이어리 아마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기에다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투자의 현인들이라든지 구루들 이런 분들이 또 조언해 주신 것들이 물론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다시 한 번 지금 듣는 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오렌 버핏 얘기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렌 버핏 얘기가 되게 많고 하는데 지금 오렌 버핏의 4할 때 강타자가 되는 8원칙이라는 이 글들이 2004년 5년도에 같이 투자자들한테 좀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10몇 년 동안 최근에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는 이 문구를 20년 동안 제 책상과 지금 사무실 책상에 붙여놨거든요. 이 사진도 테드 윌리엄스잖아요. 저게. 네.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저 사진도 붙여놓으셨어요? 저 사진 붙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보다는 8원칙에 텍스트를 붙여놨습니다. 두 개 다 붙여야지.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더 잘 아시겠지만 버핏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타격의 과,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취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테드 윌리엄스가 한국전장에도 참전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병대 항공조종사로 39번의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됐죠, 저는. 그 야구선수 하다가? 네. 중간에 했다가 다시 또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또 자립도 합니다. 복귀해서 또 사할대 강타자를 계속했죠. 거의 한 3할 중순위장. 한국전쟁 참가하면 다. 그런데 이제 사할대 강타자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어렵잖아요. 1941년 이후에 사할대 강타자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출식시장도 저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비대칭성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각종 군단들, 기계 군단들, 파생 군단들. 너무 많은 자금들과 싸우는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내는 이런 자금들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전략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과하지 않는 이유가 오렌 버핏의 저는 정확한 답은 없는 게 이분이 직접 자서전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테드 윌리엄스의 이 책은 자서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분의 행동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일부 ETF를 투자하라고 했었고. 최근에 스노우 플레이크처럼 IPO 종목도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던 코카콜라가 애플로 포트폴리오가 바뀌어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애플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밑에 투자의 후계님들, 후계자들 이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 번 읽어보면서 또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주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라. 그러면 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동 창업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 이 회사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이 회사 사업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언택트 시대가 변화할 때 이 회사가 도태되는 건지 이런 걸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라. 이 부분은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뭐 딴 분이 쓴 책도 있지만 잘하는 종목이 2천 개 종목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종목이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해서 내가 기록한 이 종목들이 정말 맞고 내가 많이 스터디 돼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의 종목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 매매 회전율을 낮춰라.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 네. 그분은 워낙 잘 아시잖아요. 요즘 장애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적 평가를 위한 다른 벤치마크. 이건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벤치마크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기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랑 맞는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벤치마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확률과 시나리오 요구는 지금 같은 장애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욱더 급등할 경우 아니면 경기 회복이 안 될 경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적게 부러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리 예측에 대한 변동성과 실제 실적이 나타나는 변동성. 이 변동성에 대해서 누가 더 이기냐.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이 더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오판의 심리학을 이해하라.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과 사랑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주변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업을 10년 투자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 이럴 때 진짜로 안 오르고 판단이 안 된다면 주변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시던가요? 다른 얘기를 떠나서 진짜 초보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그 회사 모르는데? 라든지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증 주변에 계속 많이 물어보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공 노려라 이것도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좋은 장점이 야구는 투, 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공을 치려고 해도 승부를 봐야 되지만 주식은 매일 열리잖아요. 저희 IMF 때도 주식 시장은 열렸잖아요. 다음에 사면 됩니다. 좋은 기업이 없으면.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의 투자에 야구보다 훨씬 더 유리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공을 기다렸다 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 다 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항상 이만하면 좋아 보여. 네 맞습니다. 공이 지나가거나 하면 아예 안 좋은 공이었네 싶은데 날아올 때 보면 웬만하면 좋아 보여. 그래서 여기 원칙에 나와 있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크도 한 번 만들어 보시고 해서 여러 가지 복귀를... 프로야구 4번 타자도 보면 어떻게 저기때 헛수익 나냐. 완전 하이브론에도 헛수익 나가는 거 있잖아. 마찬가지죠. 특히 계좌가... 기로비 프로야구. 계좌의 주식이 빌면 공이 자꾸 좋아 보이지.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정성환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이 변동성의 시대에 어떻게 주식 시장을 이길지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2부에서 진짜 핵심 전략들을 한 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